이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. 잊혀질만 하면 항상 올라오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. 보시죠. 쭉... 저 앞에 신호둔 녹색. 녹색의 정상적으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... 이런... 이런 이런 이런... 피할 수 있습니까? 아니,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.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... 여기 들어갔는데... 저 차는 저 차는 불나방같이 달려듭니다. 여기에서요... 못 피하죠. 그런데 이걸 보험사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이래요. 미치겠어요. 그럼 분심이 가야 된대요. 80이 받아들입시다. 싫어요? 그럼 분심이 가야 돼요. 제가 분심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. 분심이 가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. 그러면서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.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?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. 80대 20이래요. 분심이 안 갔더니. 아이고, 분심이 갈 걸 잘못했나? 분심이 가서 혹시 100대 5 나올 수도 있었는데. 에이 참... 제가 아니, 저게 왜 80대 20이에요? 바로 항소하세요.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항소를 안 해 준대요. 아니, 항소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. 항소는 20에서 끝나는 거야. 대부분이 다 끝나. 아, 특별한 거 있어? 새로운 거 있어? 항상 보험사가 그래요. 두 가지 얘기합니다. 하나는 새로운 증거 있냐. 새로운 증거 왜 필요해요? 1심 판사는 80대 20이면 항소심 판사. 항소심에서 과연 몇 대 미세를 하는지 한 번 더 평가받으면 그게 항소예요. 또 두 번째. 소송 비용이 500만 원 됐대요. 나중에는 500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이라든가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. 그런데 처음에는 500만 원 누워낼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건 항소 안 하는 거래요. 그런데 겨우겨우 애원하다시피 해서 항소 갔습니다. 아무것도 새로운 증거 없었어요. 이 증거는 영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이 블랙박스 영상 딱 보여줬습니다.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? 안 해 준다는 거 진짜 진짜 힘들게 항소한 결과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40071 판결은 작년 11월 29일날 선고됐어요.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에 조심해야 된다. 당연하죠.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 차에 조심해서 해야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, 이 차는 어떻게 왔나요?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쑉 들어왔다. 블박차는 비보호 좌회전 차로 해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운전할 그런 의무는 없다. 아니, 내 신호에 가는데. 블박차가 엄청난 과속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블박차가 먼저 들어왔다.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몇 대 몇일까요?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다. 비보호 좌회전 차가 100% 잘못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. 맞은편에서 블박차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데 블박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냥 확 들어온 상대차의 100% 잘못이다. 너무나 당연하죠?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게 항소심까지 가서 겨우 항소심까지 가서 겨우 100%를 인정받다니. 참 1심 판사는 왜 이러고 80% 대 20으로 했을까요? 그리고 왜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안 해 주려고 했을까요? 항소심,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1심에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80% 대 20이라고? 나 인정 못 해. 다시 한 번 봐주세요. 이게 항소입니다.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항소하는 게 아니에요. 항상 보험사가 그렇죠? 뭐 새로운 증거가 있어? 그럼 못 해. 그게 절대 아닙니다.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는 100건 중에 한 건도 안 돼요. 한 건 될까 말까예요. 1심에 최소 다 하는 거예요. 다 했는데 다시 한 번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. 너무나 당연한 100 대 0이죠. 이제 100 대 0은 처음부터 인정합시다, 처음부터. 제발요, 제발.